김치가 너무 좋아요 바로 이단계 영상은 여기까지. 디디 mutasi함 라면은 오늘은 김치 밥을 준비해봤어요 곱상이예옹 잘 먹겠습니다 너무 크다 꺼져 꼬다리 꽉꽉 깨물어 맞아 여기서요 깨물어 앙! 앙! 됐다 배추쌈 무슨 맛이야? 배추쌈 삼배추 맛이야? 너무 웃기다 이게 안절리니까 배추맛이 그대로 있네 그냥 식감이 너무 맛있어 배추쌈 고구마 소금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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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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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단단 한글검수 한글검수 그리고 짱을 묻습니다. 다진 후추 약간의 물이 없을거에요. 다진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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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시원한 물잔? 볶음밥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눌러붙어가지고 맛있는데 그래 맛까지 없으면 얼마나 서러울거야 오 잘됐네 저번에 묵이랑은 아예 다른데 느낌이 맛있다? 짤리네 짤리지 그럼 나는 너무 신나서 먹었어 아 너무 맛있어 이러면서 먹었어 저번에 건 되게 이상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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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이 때. 요양게. 양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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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들어가서 수정할게요 목에 모기 물린 거 맞아? 언연이야 언연이야 너 죽을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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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달걀 조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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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너무 이쁘게 해가지고 건들지 못하겠네 응? 너무 싶어? 김치 맛있다 김치를 먹어야 되니까 너무 맛있어 저거 맛있어 김치? 응 놀래시고 잘 먹었습니다 저도요 비욘디 맑음이라는데 이렇게 출근시간이랑 퇴근시간이 바뀐거 같은 날씨예요 고춤 소재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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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은 후추 고추 반죽 버터 곱게 톡 다진마늘 볶을 입고 치즈소스를 넣어줘용 치즈소스를 넣고 치즈를 넣어줘용 치즈소스 치즈를 넣어줘용 치즈소스 치즈소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무, 마늘을 잘 섞어주세요 물을 많이 넣어줍니다 물을 넣어줍니다 물을 넣어줍니다 물을 넣어줍니다 에헤 맛있겠다 이거는 추천해주신 레시피야 근데 이 치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물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자작자작하게 해서 보통 맛을 보통 맛이야 이번에 자작자작하게 해서 깻잎이랑 치즈를 넣고 먹으시네 음 맛있다 나한테는 조금만 더 매웠으면 좋겠다 그치? 근데 오빠한테는 이게 딱이지? 음 맛있다 맛있어 음 맛있어 치즈 깻잎향이 퍼져서 너무 좋다 그치? 응 나도 깻잎밖볶이 좋아 맛있어 쫄면사리에 넣을걸 쫄면 있는데 아 바보 다음에는 쫄면도 넣어먹어야 돼 다음에는 쫄면도 넣어먹어야 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설탕 하나 캐시 소스 4분의 3 으으 냄새 구려 물은 4컵 하나 물 4컵 10초 반 컵 잘 저어서 뿌려주면 끝이에요 이제 식혀주면 돼요 이제 식혀주면 돼요 아이스크림 소스 1컵 물 4컵 사이즈 그리고 큰 고춧가루 hop 후춧가루 고춧가루 만든 quijit 만든 qu flower 땉에 키가 익을 만큼까지만 점점이나 맥주의 고춧가루 regarding 이것은 큰 해산물 밀리러 고춧가루 간장 계란을 만들어주면 계란을 다 놓고 이제 간혁을 분명히 넣어서 계란에 부어reh하고 계란을 넣고 계란물을 넣어가면서 모asures다 당분간 주유 뜨거 계란 반에게 조금씩 안내해줍니다 후추 한창 준비한 소금 오셨어요? 레몬이 필요해요. 레몬이 필요해? 레몬 아니어도 돼요. 이것만 있어도 돼요. 됐어요? 시작할까요? 동영상 켜셨어요? 어? 왜 안돼? 잠깐만. 응 다시 켜요. 나 지금 더 쫄리게. 동영상 켜셨어요? 네네네. 지금 하면 돼요. 할게요. 준비. 시작. 잠깐만요. 지금 번하고 있잖아요. 밑에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색깔봐. 대박. 보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돼? 대박. 우리 지금 이제 천천히 먹어야 되니까 탄산수를 좀 넣을게요. 어머 너무 예쁘다. 색깔봐. 색깔 너무 예쁘네. 벌써부터 먹고 싶어. 큰일이다. 맛은 소스예요. 나는 이것도 한번 한국뷰로 찍을게요. 아 네. 찍어주세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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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똑같아. 어머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짠. 어머 너무 예쁘다 색깔. 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안 봤어도. 난 계속. 난 계속. 잠시 혼부를 넣어 additions Eagle Ranger Bryan. 아이스크림 잘 어울려요 아~~ 고추장 물을 넣어서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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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 마늘 소금 마늘 소금 다진 마늘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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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아줍니다 소금 다리에 딸기 소금 청약 당근리 후추 소금 푸짐 다진마늘 атовot 양파 양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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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잘 먹겠습니다 고추 고추 이거는 분짜 이건 그냥 볶음밥 펌펌 해봤어 남은 재료들로 후방만 뒤로 이거는 피가 없어서 그냥 그냥 라이스페이퍼로 감싸봤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 먹어봐야지 네 고기도 같이 먹었어? 어때? 맛있어 맛있지? 예슬이가 먹고 싶다 그래서 어제 해줬지 호박만두 올해 첫 호박만두 맛있어? 애들은 호박만두 처음 먹어보잖아 너무 맛있다고 레시피 올려달라고 알았어 맛있어 많이 드셔 애들이 사육살라는 기분이라고 잘 먹었습니다 머리도 없고 끼고 지사 감사합니다.